독해 천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독해 천재는 처음엔 짧은 문장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연습을 하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긴 문장을 읽으면서 연습해 나가요. 그렇게 문장 읽기가 익숙해지면 문단 읽기로 넘어가서 긴 글 읽기에 자신감이 붙게 만들 예정입니다. 문법 천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수업인데 난이도별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복습에 유용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있으니까 문법 천재로 문법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유승범 천재로 국어 점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수업이에요. 독해 천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가 요즘에 굉장히 좀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일단 천천히 간다면 2022년에는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화법하고 장문하고 독해 수업으로 동시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독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화법하고 장문은 4주로 수업을 따로 빼고요. 독해에만 8주 정도로 따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독해의 비중은 직렬 구분 없이 모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군무원도 마찬가지가 돼요. 하지만 직렬 따라서 난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면 행정직 같은 경우가 난도 10가지가 가장 높다라고 치면 행정직은 한 6, 7가지도 나오고요. 일반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독해의 문제가 돼서 난도는 한 3, 4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론 문제가 나와서 조금 난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독해 비중은 뭐하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든 교재가 독해의 천재가 되는데 지금 두 권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편이고요. 두 번째가 심화 편. 여기가 문제의 위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독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읽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평소에 읽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읽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읽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읽기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신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읽기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짧은 문장부터 먼저 읽어야 돼서 짧은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문장을 읽고 또 그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뭐 하셔야 돼?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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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하셔야 읽기가 좀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독해의 천재 예시 문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지문이에요. 이것도 조금 긴 편인데 이 정도의 지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보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처음에는 여기 중심 내용을 다 빈칸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 이거는 이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우리의 아리랑 이런 식으로 읽고 나서 이해를 했어야 빈칸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처음에는 좀 뭐 했다가 짧았다가 좀 익숙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묻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긴 걸 읽고 나서는 제재가 뭐니? 제재 속성은 뭡니까? 화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죠. 독해가 잘 됐으면 빈칸을 쉽게 채울 수가 있는 거고 독해가 안 됐으면 빈칸 채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독해 이런 식으로 읽는 문장의 길이나 글의 길이를 점점점 늘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독해 공부는 얼마나 해야 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읽기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까지 꾸준히 매일 해주셔야 돼요. 매일 하기가 힘들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감을 얻기라는 건 되게 힘든데 그 감을 잃어버리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30분이라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읽기에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꼴이라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승승국어 독해 천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정말로 천재를 첫 문제를 좀 맞춰보려고 해요. 정말로 500문제 싣고 천재라고 하는 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는 아니어야 되니까 많은 문제를 담고 그걸 계속 읽으려고 읽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시고 다 익숙해졌고 다 끝났다면 다른 문제의 비문학 교재를 읽어보셔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를 보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읽고 많이 풀어보라는 포인트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고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점수 가장 올리기 좋은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1등이 비문학이에요. 왜냐하면 한 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2등이 문법이고요. 가장 어려운 게 문학이기는 해요. 왜? 그걸 못 느끼면 문학 문제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은 여러분 지금 되게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늘 추가하는 건 여러분의 편한 공부 그리고 최종 합격입니다. 비문학 독회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저만 믿고 독회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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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